올라간다. 영어실력이 올라간다. 반갑습니다. 반격공입니다. 1강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필기는 마법고양이 루이시가 힘써주시겠습니다. 자 알트라피 그러면은 예술치료 예술치료 해도 미술치료 해도 되고 똑같습니다. 예술치료는 미술치료는 제공해주는데 개인에게 프로바이드 A위드비저 수거 A에게 B를 제공하다 하듯이예요. 오파트니치를 기회를 제공해준다. 김해는 아니고 기회에요. 기회. 고양이야. 자 어떤 기회냐면 to focus on 포커스 on이 동사 플러스 천치적이에요. 생명성법으로 집중할 기회를 줘. 자 그들의 스트렝스 강점 강점을 인 크리에이티브는 창의적인 방법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단으로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여기가 우리가 주제물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주제 자 그 다음 이제부터 설명이겠죠. 자 데이가 말하는 것에서는 복수로 수 있게 인디비절밖에 없죠. 자 그러면 개인들은 복수동사 자 만드는데 그들 자신의 환경을 자 그리고 개인적인 세계를 그들의 작품 내부에서 예술작품 자 그 예술가들은 인스턴 메스터 대가란 뜻이죠. 뭐 주인이라고 해도 돼요. 그래서는 자 오브 히스 유니버스 그래서 유니버스는 세계 아 뭐 우주보다는 세계라고 하는게 많겠죠. 자신의 세계 자 그리고 오픈 추징 하면서 오픈은 빈도부서 삽입절이고요. 자 추징하는 대상은 INJ가 쓴게 누구냐면 실제로 그 예술가들이 선택하면서 했듯이요. 해석할 때는 여기에 그 예술가들이 선택하면서 현재 분사 능동 자 능동으로서 그 자신의 테마들을 색깔들을 모양들을 그리고 물질 재료들을 그리고 이미지들을 전부 다 형태일치에 복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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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수죠. 자 그 예술치료법은 인칼리지 A2B 썼어요. 자 근데 나툴로 썼죠. 그래서 나스의 위치주의 투부정사의 부정어일 땐 나스의 위치가 앞에 갑니다. 자 그러면 격려하는데 개인들이 나툴 절지 판단 하지 않도록 자 그러면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하다 해서 그래서 댐셔브스 어법 주의하세요. 그들 스스로 판단하지 않도록 자 그리고 해서 또 2 또 동사원형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. 2 플러스 동사원형 그래서 인칼리지 A2B 인칼리지 A2B 그러면 격려하지 않아 자 2 let 격려하는데 여기서는 하지 않는다의 부정으로 해석하고 여기는 한다의 긍정으로 해석한 게 좋습니다. 자 격려하는데 개인들이 판단하지 않도록 그들 스스로 그리고 격려하는데 그래서 let 사역동사죠. 허락하도록 자 그들의 작품이 플로우 흘러가도록 자 흘러가도록은 무슨 뜻이냐면 자유롭게 흘러가게 라고 의역하겠습니다. 이게 좀 어법상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합니다. 그냥 let it go 예요. 놔둬라 흘러가도록 자 participants는 참가자들 자 참가자들은 배우는데 대선 접속사고요. 자 self-expression이 자 스스로 표현 자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 becomes 된다고 자 더 most important aspects는 밑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. 그래서 정리 좀 하고요. 좀 더 내려가야 되겠네요.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aspect는 측면 측면이라고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 뭐에? 창의적인 작품에 자 그 예술은 예술은 개인이 만드는 예술이에요. 자 don't have to be doesn't have to be 썼죠. 여기서 동사원형 have to 자 B 동사 D는 또 형사 써야 되니까 perfect 들어갔습니다. 그럼 될 필요가 없어 완벽하게 자 땡땡 뭐 그리고의 뜻이겠죠. 자 그리고 each person's designs 이게 주어죠. 각각 사람의 디자인들은 are unique 톡톡한 것이야. 자 더 컨셉트 개념이죠. 개념 자 그 다음 묶을게요. 자 그래서 컴마가 들어갔는데 컴마가 들어갔는데 어 대답에 왜 컴마가 들어갔습니까 문법 틀린 거 아닙니까 가 아니고 여기서는 동격으로 썼다는 얘기에요. 이렇게 할 때는 어떤 개념이냐면 that we are or we are allowed to experiment and make mistakes 동격에 또 컴마 컴마 여기 보이시죠. 그래서 개념을 동격으로 설명해 주는 거에요. 자 우리가 are allowed는 수동으로 썼습니다. 허락되어진다는 개념 자 첫 번째 to가 to 1번 자 experiment 실험 실험하는 것이 그 다음에서는 to 생략구조에요. 동사 번역이 여기가 2번이에요. 자 to make mistake 실수를 해도 된다고 허락되어지는 이러한 개념은 실제 주어 is crucial 중요 중요하다 어디에 development development 발전인데 of self-esteem 자 하면 자 자 긍심 개인의 자부심 자 긍심이에요. 자 when 개인들이 acknowledge 인지 하면 개인들이 인지할 때 자 모르면 that 접속사고요. 자 day는 개인들이 don't have to 할 필요 없다는 거죠. 자 be 동사 번역 perfect 형용 썼어요. 완벽하게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지할 때 끊어주시고 when 시간의 부서들 조건의 부서들 느낌으로 해석했습니다. 자 they 개인들은 are better 삽입절이고요. be able to 에요. accept 동사 번역 참 더 잘 수락할 수가 있다 그들의 인지되어진 또 pp 에요. 자 하면은 plus 하면은 여기서 인지되어진 결함 엔진결함 호호호호 인지된 인지되어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인지되어진 결함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. 자 그대로 더 잘 그들 스스로를 또 에즈로써죠. 에즈홀 전체적인 것으로서 그러면 의역하면은 전체적 문맥 속에서 문맥 문맥이죠. 문맥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. 뭔가 좀 잘못되세요.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. 자 정리했고요. 또 오픈 삽입자로 썼고 they are able to 뒤에 또 동사원형 쓴거에요. 자 그들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어. 구별 할 수가 있고 어허 구별 구별 구별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able to 뒤에 또 동사원형 쓴거에요. 자 포커스 on 할 수 있어. 집중할 수가 있다. 자 스트렝스 그래서 거꾸로 쓰면 안됩니다. 그래서 스트렝스하고 자 그 다음 위크니스 두 개 거꾸로 쓰지 않게 주의하시고요. 자 집중하는 건 뭐에 장점 장점에 집중하는데 자 인스테드 오브는 뭐 뭐 대신해죠. 대신해 자 뭐 대신해 자 위크니스 약점 약점 아유 성공했다. 약점 대신에 강점에 집중할 수가 있다. 그래서 답은 포지티브 긍정적인 효과인데 예술 치료 혹은 뭐 미술 치료에 온살프 이스티은 자긍심해 뭐 주제가 굉장히 명확하죠. 자 그래서 본문 부석은 끝났고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빅키 씨와 함께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빅키 씨 부탁드립니다. 미술 치료는 개인의 장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